안녕하세요. 이야깃끈입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성장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몬스테라에 기근이 있는 거, 잎사귀 하나씩 다 기근이 있는 거 해도 돼요. 이거 보면 잎사귀 말리 말랐죠? 이 아이들 새끼들을 키우면서 자기의 영양분을 다 보내준 거예요. 햇빛으로 광합성해서 애들을 다 보냈지만 이제는 이거를 다시 잘라서 한다고 해도 얘는 새로운 새끼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잎사귀 하나 해서 물삽목해서 뿌리가 난 다음에 심으면 그 다음에 심을 때 방향은 미리 예측하고 이쪽으로 심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요. 근데 이게 첫 잎사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잎사귀, 그 다음에 세 번째 잎사귀, 네 번째 잎사귀 할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묶어놔서요. 이 아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좀 지금 다섯 번째 잎사귀가 좀 이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2주일이나 4주일, 어떻게 한 달 이렇게 돼서 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다 저처럼 여기 이렇게 묶어놓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지 말고 바로 전에다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얘는 찢어지지가 않았지만 어떤 거는 여기가 막 상처가 났어요. 뒤늦게 아 미안해. 그리고 풀러줘봤자 늦어졌어요. 이제는 얘도 사실은 당근마켓에 내놓고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수경재배를 원하더라고요. 수경재배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화분하고 원해상토, 펄라이트, 세척마사토 이런 것들이 비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흑재배가 좀 두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화병에다 꽂아놓고 키우는 게 또 좋으시는지 어쨌든 오늘의 설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기근 하나를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기근은 지금 자기의 역할을 다 끝냈나봐요. 만약에 덜 했다면 제가 얘를 다시 또 한 번 시도해볼 텐데 쟤는 잎사귀가 지금 반 이상이나 이미 다 영양고갈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그냥 잘라버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뿌리가 가장 튼실하게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싹이 좀 나오거든요. 하나를 심고 얼마 있다 보면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싹 나고 봐봐요.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이게 그 다음이고요. 사실 얘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저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그 사이에 못 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실수를 지금 두세 번 했어요. 실수 두 번째 한 거군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최종에다 이렇게 묶어놓지 마시고 그 앞에 여기다 묶으면 얘는 더 이상 안 잘하거든요. 얘도 좀 있으면 또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발달 방향 이 발달 방향을 잘 보시면서 그 최종에서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그 같은 한 곳에서 계신다면 그냥 최종에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저희들이 저렇게 돼서 이렇게 꾸겨져가지고 진짜 억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사실 이쪽 옆으로 또 이렇게 자랄 텐데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미안하죠. 여러분 몬스테라 이건 델리시오사예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이거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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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근 하나를 심을 때는 가장 왼쪽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심으면 이 아이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화분도 이제 이 아이에겐 이제 옷을 갈아줘야 될 정도로 이제 얘가 작다는 거죠. 저 마지막으로 산 난 그러니까 태어난 이 새잎이 정상적으로 예쁘게 되면 당근마켓에 또 올려서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근을 중심으로 잘 잘라서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많아서 진짜 그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고 물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이제 판매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근마켓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일단 당근마켓 이렇게 하고 나눔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키우면 되냐 그리고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많이 식물 박사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또 설명해 드리고요. 또 처음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새롭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분갈이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음에 또 사고 싶어요. 근데 항상 다음에 두 번째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예약자를 하기 전에는 미리 선점할 때 외에는 왜냐면 저는 선착순이에요. 제일 처음에 연락 온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나눔이든 판매든 똑같아요. 하여튼 미리 선 구매 요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걸 보고 해야 돼서 사실은 바로바로 분갈이 해서 주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한 달 이상 지켜보고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근데 어느 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음 잘 자라나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경우는 아 오히려 아 이 말은 너무 기네요. 하여튼 다른 걸 드렸어요. 다른 걸 그냥 나눔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정리하면 새로운 잎사귀 하나를 심을 때 왼쪽에 가운데다 심지 마시고 치우쳐서 이 기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물산목 해서 흑산목 얘는 흑산목까지는 안 하고 바로 분갈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흑산목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분갈이 할 때 가장 왼쪽으로 치우쳐서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조그만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 새싹이 그게 자라서 이 잎사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자라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나란 거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자라서 여기 자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묶여 있어서 억지로 이쪽 방향 이거 둘 사이에 났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날 거였어요. 이렇게 전진 방향으로 아 그런데 제가 묶어놓고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저처럼 늦게 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 그럴 거라면 걱정되시면 그 전 잎사귀의 이 기둥을 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